이제 코 잘 거야? 수빈아? 안 잘 거잖아. 우리 수빈이. 응? 기린도 자고. 걔는 뭐야? 찡찡이도 자고. 토끼도 자고? 수빈이는? 그래 코? 아가 코 자. 아빠는 코? 아빠 밥 먹어야 돼. 맘마. 코. 아빠 맘마 먹어야 돼. 아빠 맘마 배고파. 잘 시간이야. 아 아빠 잘 시간이야? 아빠 배고프대니까 맘마 먹어야 된다니까. 아가도. 아가도 뭐? 아가도. 디딤 디디쿠. 디딤 디디쿠. 아빠 맘마 언제 먹으라고? 아빠 맘마 먹어. 아빠 맘마 먹어? 아빠 맘마 먹어. 수빈이가 차려줄 거야? 엄마가 챙겨줄 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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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hle 아멘